아 얘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래요 옷이 지금 바지가 낙하충격 감소시켜주는 거고 모자가 아이템 발견 확률 높여주는 거고 적어요 적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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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빨리 써 한 대 맞어 안쓰면 덜컹 가자 지팡이 지금 당장 못쓰지만 미미기다 쟤기라 이씨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죽었죠 하하하하하 올라가는 곳이 있나 결정마법 결정 여기다 쳐졌다 왔다 결정마법이 필요해 예약료 네네네 귀찮아 주술이 좋아 아니 저게 여섯 개만 돼도 좀 좋을 거 같은데 기억력도 지금 많이 올려야 돼 아니겠지 어? 용의어금리 비아드가 침입했대요 독부터 걸고 시작하자 맹독 비아드 어딨니? 도망 얼마 안다네 으야하 잘못글런ания 으하하하하하 저리가 무서워 지금鄃 마시죠 쫄어오지마 이상한데 여기서 싸우면 방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울대건 밖에 쓸게 없죠? 쓸 것은 소울대건 뿐 잡았다! 얼마 안다네 자 거리 잡고 부왕 아이구야 아프잖아 다시한번 부왕 피했어 안돼 안돼 이놈아 먹지말란 말이야 부왕 자 다 썼죠 이제 쌍검으로 돌아올 시간 아이 쌍검을 집어야지 아 이거 실제 그거야? 사람? 아니 사람 아니야 아니 나 쳐들어왔다고 했는데 쳐들어오는 놈들이 있어요 이벤트 아 바이도 좀 어렵네요 이거 뭐니? 달걀와서 다 주네 이준걸님 사람 큐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고? 여기야 여기 아 이쪽 안쪽에 어 저기 있다 먹을거 결정이지 저게 결정마법무기 필수에요 필수 마법검사에게는 무조건 필수죠 관용의 방패 관용의 방패 어 좋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끝이죠 이제 오 여기 여기 여기다 숨겨놓으면 어쩌자는거야 아이 뭐야 놀랬잖아 심승 나쁜놈 스팀 튕겼어요 지금 이게 되게 잘 튕겨요 결정마법무기 얻었다는 이제 어디로 가죠? 갈길을 모르겠네 예예 할배용 만나고 빨리 돌아가자 할배용한테 얘기 듣고 빨리 올라가면 되지 누가야? 왜이렇게 쎄? 왜이렇게 쎄? 맞지도 않고 야 나는 눈꽃만큼 달고 회색 안개의 핵 받았습니다 왜이렇게 쎄? 정말 조금 달아 유도서울로 정리해야겠다 너무 조금 달아 야 야 인간같다 주 인간하고 싸우니 내가 지금? 이야 이놈은 한대 때리면 나는 빈사고 이거 하나 방패적으로? 으으으악 까아! 후! 뒤잡도 안되 야 보스니 너? 보스냐고 아 얼마 안다로 아마나의 지팡이는 이거 하나를 까먹어 S2병 다 썼네요 이야 진검승부다 죽겠는데 아 방패 들었어 와 진짜 사귄다 아이코 아이코 그럴까? 그러지말고 읍다님 어서오시고요 맞어 지팡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네네네 거인의 왕 만나러 가죠 지팡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떨어지겠다 얘네 잡고 지팡이 강화하러 갈까요 네 네 화염 폭풍이 아니 화염 폭풍? 태풍 태풍 화염 태풍이에요 화염 태풍 화염 태풍 못 얻었어 프로미스님 어서오시고요 막 진행하느라 못 얻은게 많아요 못 얻은게 너무 많아 이거 왕의 반지 끼고 들어가야되나? 저기 갈려면? 철성에서 못 얻었나봐 철성을 또 빨리 진행했죠 왕반지 안 끼면 안되나? 그쵸 그냥 다 치는거죠 가자 가자 거인의 기억 속으로 뿅 그니까 왕반지는 정말 쓸데가 없어 거인 오제이의 기억 여기가 좀 짜증났었던거 같은데 먹을 것도 좀 있어 거인들이 막 쳐들어오져 그래 탐구자 싸울데가 아니야 나는 여기 물에 못 있나 뭐야 이게 옵니다 어라 안돼 무서워 무서워 이러고 싫어 싫어 화염 태풍 가자고 화이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둘 하 Xian 두 발밖에 안맞니 화염 세푸욱 세대박 역시 섬換 굴굴굴 discuss Baghologists 화염 태풍 세발 세 발맞 야 뭐가 어떻게 된거야 보여야지 게임을 뭐야 짜증나 알케미스트님 어서오세요 이게 뭐야 뭐하는거야 지금 왜 죽었어 빵빵 터지듯이 죽었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잘못됐나 아이고야 야이씨 자꾸 콤보를 맞아 이거 어! 어이씨 죽여 죽여 이제 눌렛지 않니 아이씨 됐어요 나가면 되겠지 자 이거 말고 몇개 더 있잖아 근데 더 줘 더 줘 나가는건가 던졌어 독한 후야골 강력한 소울볼트를 많이 사올걸 그랬나봐 니 맞았어 보이디가 잘해줘야돼 헉 죽으나 그런다 저거 야 돌지말고 얍사바 아아 바로 죽고 있어 바로 죽지 좀 말하지 아아 보이디 잘한다 보이디가 너무 잘해 보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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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보이디야 보이디 아직 살아있지 잘한다 잘한다 보이디 사랑해 보이디 하하하하 아름다워 끝났어 끝났어 아니 강력한 소울볼트 강력한 강력한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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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보이디가 짱이네 저 아이가 죽여라 이야하하하하하 보이디 이야 짱이야 보이디 오래된 백룡의 소울 월간검이 나올까 뭐가 나올까 백룡의 소울을 결정차로 바꿔보죠 뭐 그게 아니라 레벨이 맞으면 가능할텐데 기무스 캐리가 될려나 안되죠 무슨 반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거 할려면 그 레벨에 상관없이 캐리 해주려면 반지가 필요하다 그랬던거 같은데 어 사용 횟수가 3번이네 그래도 흡향할까요? 저는 흡향을 생각한게 아니고 그거 생각했거든요 지성 올려주는 그 복장 근데 그걸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흡향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한테 된다 잠깐만 이거 대전형 세팅이 아닌데 화염구 아 대전 세팅이 아닌데 굴란한 기 부왕 부왕 촤악 촤악 이겼지 봤지 못봤어 이그거 별것도 아니지 근데 이게 대전형 저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안쓰고 왔구나 대전형으로 지금 해놓은게 아니라서 조금 애매해 지금 독이랑 그 뭐지 주술 화염폭풍 이런거 있어야 되요 화염폭풍이랑 이런거 없이 싸우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아 얘네는 이렇게 굴리지도 않았는데 아 얘네는 이렇게 굴리지도 않았는데 아 얘네는 이렇게 굴리지도 않았는데 맞아 뭐 주지 용영 이기면 7호 토끼님 반갑습니다 사탕줄까님 반갑습니다 어서시고요 야 풀산판에서도 용영 한번 들어왔는데 그거 뭐지 불.. 태풍.. 태풍으로 압력 한번 넣은 다음에 막 때리니까 맞아 죽더라 그냥 그래 용이 아리야 흡향 흡향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써볼까요 우리 유도솔홀트 비용 으아 길다 생각보다 마시고요 오 생각보다 긴데요 오 많이 긴데 마셔야지 늦었다 안녕하세요 아 저걸로 할걸 이것저것 가져올걸 공격거리 잡기가 힘드네 아 페링이네 이런수가 페링이였군요 길다 페링이 아니면 부담이 좀 덜해요 연속 공격이예요 아 독에 걸리는군요 맙소사 야 아우 깜짝이야 저 독은 뭐죠 안녕하세요 성직자들 성직자들 어떻게 싸워야될까 가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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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주면 놔봐야지 어 왜 불을 한대도 안맞냐 아 놀래라 불을 한대도 안맞은거 또 그렇지 않아요 독검인가 출혈검이구나 죽겠는데 어떻게 못한다 이거 영령들이 좀 약해 가자 그만하자 지겹다 동해비들 가자 가자 빼두라로 갑시다 빼두라로 갑시다 어 그 얘기하려는거 아니야 둘이 아무래도 흐흐흐 자 나샹들아 국샹이죠 여왕님인줄 알았더니 이상한 년이에요 서로 때리다 폭발 오 멋있다 이기진 못하지 결국 어쨌든 자 나샹들아 그 옥좌에 앉아있는 옆에 그 문양 그걸 뭐라그러죠 이 괴물같은게 그려져 있다니까 양쪽으로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자 하자 국샹들아 나라를 말아먹은 국샹들아에게 불꽃의 힘을 느끼게 해주자 확 확 세다 미안하다 국샹아 저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력이 왜 달아 저주받으면 다는거야 죽어 에이 빨리 좀 구르죠 화연 태풍 너무 이게 오래걸려 시전이 또 바꾸 또 바꾸 저주를 왜이렇게 받는거야 마시고 안 돼 야야야 미안 미안 울레짠니 안녕 국샹들아 국샹 국샹 국샹녀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 그헤헤헤 나샹들아의 소울 99,000원 되겠습니다 자 슈레니머 서세요 내가 진지한가 진지할수도 있죠 엔딩이다 귀신같이 들어왔네 엔딩 볼 때 거인들이 퍼져있습니다 다음 거인은 누구였지 다음 거기 가야되는데 거짓꼴을 하고 왕좌에 앉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네 엔딩이에요 네 마지막 이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어요 이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어요 가고일 좀 쉽지 않을거야 가고일을 첫째 첫번째 녀석을 빨리 제거하지 못하면 조금 성가실거에요 장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좀 쓸쓸한 엔딩이죠 항상 우울하고 좀 쓸쓸한 분위기에서 끝나요 나샹들아 자체는 쉬워요 되게 나샹들아가 별게 없어서 저주를 계속 걸어서 짜증나게 하는건데 나샹들아가 너무 쉬운 편이야 전작의 그인에 비하면 거의 뭐 장난이죠 아 거기서 죽었구나 빠져 죽었구나 자 20세기 센츄르 보이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광대가 앉았습니다 당시 많이 볼 수 있답니다 문 닫어 뒤지더라 자 이제 남은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죠 갇히면서 끝 미친거 아냐